자 다음은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는 그 숫자끼리 우리 숫자라는 자료형 숫자형 자료형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 자료형 그 숫자끼리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산술연산자. 우리 수학시간에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요. 우리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가 수학에서 할 때는 곱하기가 x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이 표시를 이렇게 생겼네요. 이 표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하기를 사용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측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요 퇴근 논철에서 강의 보면서 집에 갑니다. 좋은 영상 하세요. 피터닝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음... 그냥 어디서 3 플러스 3. 3 플러스 3은 몇인가요? 6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왼쪽의 숫자 오른쪽의 숫자 가운데는 연산자 20 빼기 5 15 6 곱하기 2 12 12 나누기 3 4.0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연산자가 있어요 4치 연산 말고 이제 숫자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건데 특수 연산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자주 쓰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곱하기 곱하기가 있고요 나누기 나누기가 있고요 퍼센트가 있네요 나누기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 곱하기는 제곱이고요 나누기 나누기는 목 우리가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목 그리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에서 직접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곱하기 2 이렇게 되면요 3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4의 곱하기 곱하기 3하면 4의 3제곱 그래서 64가 나오는 거고요 나누기 나누기라는 게 있었는데 나누기 나누기는 뭐냐면요 7 나누기 나누기 3 해볼게요 7 나누기 나누기 3 하면은 일단 7 나누기 3 해볼까요 7 나누기 3 하면은 2.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값이 몫이고요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값이 1이 될 텐데요 7 나누기 나누기 3 하면은 이제 몫만 남는 거예요 몫 2가 남게 되죠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뭐예요 자 우리 수학 시간에 열심히 했나 한번 볼까요 7을 3으로 나눴어요 7을 3으로 나눴는데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1 1 아 그렇죠 1이죠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7% 3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옵니다 2 2 3 8 9